안녕하세요 오빠 왜요? 왜요? 사랑해 거짓말 택시안이에요 택시안 저 강남 가요 강남 강남에 미팅이 있어서 오빠 저 한국 왔어요 정말요? 공연 보러 와요 얼마나 있다가요 pjs263이니 안녕하세요 민석복당 안녕하세요 네 옷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오 땀나 땀나는 옷 보여요? 금요일에요? 글쎄요 오빠한테 무슨 일 있었어? 저요 별일 없습니다 내일 버스킹해요 헬로 내일이요 야 안 되실 텐데 오빠 보조개가 갈수록 깊어지는 거 같은데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요새 살이 엄청 많이 쪘기 때문에 요즘 킬까? 아 화장에 안 먹었어 다이어리 디오빈이 디오빈이 라이스테르 아 이거 초점 또 잡네 이거 진짜 잡았다 렌즈를 낄 걸 그랬나 시우시우 네 저 오빠 살 쬐기 프로젝트 세우고 있어요 저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입이 여기 느낌이 이상해 나 지금 살 쬐면 안 돼 이제 안 먹을 거야 과자 선물받는 거 다 먹으니까 진짜 꿀꿀이가 되고 있어 왜 복물오빠가 제일 좋아요? 우울하죠 거짓말 친 건데 그걸 믿으세요 오빠 렌즈 끼면 세상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 라섹 수술을 해서 렌즈 끼면 안 되는데 아우 지금 목감기 걸려서 목이 좀 별로거든요 제가 이해해주세요 되게 걸쭉한데 오빠 살 쪘으면 그거 안 되겠다 오빠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늦었어 튕겨서 다시 들어왔어요 염색도 안 해요 조망 아니 당분 당분간은 안 하겠